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새벽시간 1교시 다가왔네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저랑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훈련이 되어야 해요. 훈련이 되어야지만 일찍 일어나서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소식도 듣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일찍 일어나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저도 늦게까지 잠자고 뭔가 농땡이치고 싶고 뒹굴뒹굴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게 있어요. 왜냐? 저도 여러분과의 약속이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으름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지런 떨어야 해요.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하게 활동해서 하루를 좀 유용하게 의미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이 베푸는 것에도 뭔가 선을 지켜요. 베푸는 것에 선을 지키더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과하게 베풀지 않아요. 과하게 베풀지 않고 자신이 베푼 것을 돌려받지 못해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베푸는 거죠. 자신의 능력치보다도 과하게 베풀거나 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베풀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보상심리가 생기더라. 오히려 뭐 괜히 베풀었나 이런 싶은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고도 선한 일입니다. 다만 그 호의가 자신의 현실을 간과하고 능력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푸는 것에도 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길이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베풀어야겠죠. 서로에 대한 좋은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부담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서로 베풀면서 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뉴스들이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즘 학생들이 삼성월렛이라고 하죠. 삼성 옛날 페이인데 이 삼성페이 지금은 삼성월렛으로 바뀌었어요. 이 선물하기로 받은 교환권을 사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베스킨라빈스의 키오스크에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월렛. 그래서 삼성월렛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좋을 것 같고 삼성월렛이 스마트폰 보면 있어요. 삼성월렛 기능이. 갤럭시 S급이에요. S급. S급이나 A급에는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페이 기능도 있고 전자증명서 관련된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잠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날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24년 가전제품은 AI 기술의 집약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AI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AI가 대세인데 한 부회장은 3일 날 삼성전자의 가전 라인이죠. 비스포크 AI의 글로벌 출시 행사를 앞두고 이날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에 올해 비스포크 AI 제품에 생성형 AI를 적용해가지고 가족과 이야기하듯 제품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 기기의 강점인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제품 간의 연동 기능을 100가지 이상 다채롭게 선보일 거라고 하죠. 한 부회장은 비스포크 AI 신제품에 대해서 각종 센서하고 인식기술, 빅테이터 분석기술, 고성능 AI 칩하고 삼성 고유의 타이젠이죠. OS가 집대성 해가지고 집안일에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가전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패밀리 허브의 냉장고의 대화면이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7인치짜리 터치 스컨리로 가정 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리모컨을 찾거나 버튼을 조작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주요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부회장은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도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이러면서 비스포크 AI 핵심은 보안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최신의 AI 제품인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하고 로봇 청소기인 비스포크 제트 보시죠. 컴보 AI는 가전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기업 UL 솔루션지의 사물인터넷 보안평가 최고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은 AI 기술로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기술 등 하여튼 제품이 환경에 미치지 그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애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상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삼성전자 그런 방향으로 가요. 삼성전자의 미래 전력 방향인 것 같아요. 환경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요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랜드플래시의 가격 인상을 현재 검토하는 것을 알져 있어요. 어떻게 따르니까 삼성은 랜드플래시 부분에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드라이브죠. SSD 가격을 올해 2분기에 20%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삼성은 당초에 전기 대비 15% 정도 올릴 계획이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상폭을 확대하는 거죠. SSD는 하드디스크의 한계를 극복한 저장장치입니다. 하드와 달리 자기 디스크가 아닌 랜드플래시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런 특성 덕분에 하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하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어에 따르니까 삼성은 전세계 SSD 시장에서 40.1%입니다. 이 점유율로 어깨 1등이에요. 2006년부터 1등을 지켜온 만큼 가격 결정에서 영향력이 크죠. 이에 따라서 삼성이 랜드플래시 사업이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1분기 랜드플래시 사업은 디램이 2조원 넘는 그런 흑자를 낸 것과 달리 여전히 적자 상태죠. 그러니까 빨리 디램도 흑자가 와야 돼 흑자 흑자로 전환됩니다. 랜드도 마찬가지로 흑자로 빨리 돌아와야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시원하게 불기둥 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벌여야 돼요. 돈을 못 벌면 그 기업은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최고다. 저는 항상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벌면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어요. 뭐를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잘 벌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수출의 핵심인 IT 품목이 현재 최악의 부진을 딛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5.7% 정도 증가를 했어요. 디스플레이란 컴퓨터도 두 다리 수 증가를 보였는데 이 부진을 거듭하던 무선 통신 기기가 4개월 만에 반등을 한 거죠.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출시한 AI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4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니까 3월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인데 전년 동월 대비 31억 달러 늘었다고 하네요. 공급 초과율이 하락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HBM과 같은 고부가치 메모리 반도체 판매도 증가한 덕분이겠죠. 3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7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고 주요 업체 메모리 감탄이 계속되면서 랜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 12월 4.09달러에서 올해는 2월에 4.90달러로 올랐습니다. 디렘 가격도 지난해 9월이죠. 1.30달러를 저점을 찍고 올해 1월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화도체 수출도 전년 대비 4.6% 증가한 38억 달러로 조사가 됐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AI 스마트폰 S24가 국내외 판매량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 디스플레이랑 무선 통신기기 수출액도 뛰어오르죠.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16.2% 증가를 했고 무선 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5.5% 상승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하고 하나증권에 보니까 지난 2월에 사무연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1969만 되네요. 점유율은 20%를 기록해서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컴퓨터 수출도 24.5% 상승을 했네요. 보니까 사무용 PC하고 하이엔드 AI 노트북 그리고 기업 서버 증설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SSD 수요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여 들면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SSD 수출액은 지난달 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7%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10월에 윈도우 10 지원을 종료하면서 차세대 운영체제 도입에 그런 맞는 신규 PC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3월에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5% 감소했고 일반 기계 수출도 10%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좀 크게 받았고요. 일반 기계는 유럽연합과 중국 내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동차 수출액은 2.7% 증가해가지고 3개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을 했네요. 일반 기계도 0.9% 증가해서 역대 2위 수준입니다. 다만 2차전지는 핵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석 달째 20% 안팎의 감소세가 이어지는데 배터리 가격은 4개월에서 6개월 전 핵심 광물의 가격 시황이 민감하게 반영되죠. 지난해 4분기 리튬 가격이 76%나 폭락을 하고 니켈도 32%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 경쟁력과 관계없이 1분기 가격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부터 핵심 광물 가격이 반영세에 접어들었고 상반기 중에는 OEM 회사의 재고 조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출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 치면 다시 또 오를 거예요. 좀 오를 겁니다. 반도체도 너무 오르면 또 빠질 거고 또 빠지면 또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오르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오르고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탈 거랍니다.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이 아니라 하여튼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고 하더라면 돈을 많이 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 겉모습만 번지름한 그런 기업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번지름한 기업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기업 미래지향적인 기업 이런 기업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대로 돈 까먹습니다. 계좌 녹아 내려가요.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